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오도일 해수욕장에 제 추리가 맞다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동물성 화산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틀림없이 의족들의 큰 물고기 또는 육상의 중간이기 때문에 무덤이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석회암질이니까 단순한 조개화석 이 정도가 아니라 경도 높은 유기체화석이 나오겠죠. 탄카보나이로 말을 좀 맡게 되겠습니다. 지금 여기가 안 좋네요. 네 지금 말을 하니까 기침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여기서는 뭔가가 이거는 좋지가 않아요. 오리 못입겠습니다. 분명히 이건 뭔가가 몸에 안좋은 사체같아요. 시체. 화습같습니다. 자신의 몸은 화습같아요. 고래화석 아니면 마모사석